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컨텐츠 보안 사항 네번째 기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을 위한 서버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DRM 업데이트 방안 제시, DRM 기술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의 업체의 DRM 기술이 어느정도의 기술력이냐, 기관적인 인증 마크가 있느냐, 구축한 사례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첨부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업체가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했던 이력이 있다 경력이 있다 하면은 더 신뢰가 가겠죠.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.